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문태민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한국교선해양이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00954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오전 11시 56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일단 한국교선해양 그동안 많이 지지부진하게 좀 하락해왔죠. 하락해왔다가 코로나 기점으로 다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부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급등했다가 위로 계속 시간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조정 받는다는 것은 가격조정이 아니라 시간조정이죠. 받는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꽤 꼬리긴 차트가 굉장히 많이 도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꼬리가 아래로 긴 거는 매수세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다음날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나타내지는 거구요. 꼬리가 아래로 위로 이렇게 길게 올라가져 나오는 거는 매도세력이 많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구요. 일단은 한국교선해양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외인하고 개인 물량이 지금 현재는 순매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관계는 좀 많이 빠진 상태구요. 외인하고 개인이 좀 물량이 많이 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인 기관계 물량도 매수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매수하고 있죠. 금융투사보험투신에서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사고팔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개인 물량이 좀 많이 물린 건 뭐 20만원, 14만원 뭐 이렇게 물리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안 빼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 부분도 이렇게 보실게요. 여기 부분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봐야겠네요. 이렇게 여기 부분을 지워줬네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여기 부분 보시면은 이건 제외할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보시면 박스권 제가 설정해드린 건데 박스권 이탈 안 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조정받는다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차트가 계속 구성되고 있습니다. 여기 부분 거래량도 계속 많이 지속적으로 터져주고 있는데 이번에 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거래량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요. 여기 부분에서는 한국조선해양이 12월 달에 수주를 거의 2조 가까이 체결했어요. 1조 8천억, 8천 몇억 원인데 거의 2조 가까이 체결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도 한국조선해양이 좀 이슈가 있어요. 그 연초에 저번 주에는 9천억 가량 수주 맺었었죠. 근데 이번에는 한국조선해양 2천억 원 규모 초대형 원유 운반선 두 적 추 수주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이 새해 들어 잇따라 대규모 수주 소식을 전하고 있다. 12일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유럽 소재 선사와 30만 톤급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 두 적을 건조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적을 합쳐 2천억 원 규모인데 한 적당 천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요.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길이 330m, 너비 60m, 높이 29.7m 규모로 스크러버, 배기가스 저감장치죠. 탑재한 친환경적인 선박이다. 이것도 어떻게 뭔가 친환경이면 그린유딜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나중에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부에서도 잘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요새 들어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다시 재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긍정적이게 평가하고 있고요.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돼 2022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인도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전세기에서 발주한 초대형 원유 운반선 41척 중 65%인 27척을 수주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업계는 2025년까지 매년 평균 43척 이상 원유 운반선이 발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가 수주 소식이 기대되는 이유다라고 좀 나타내집니다. 저도 지속적으로 한국조선해양이 계속 급등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판단이 되면서 충분히 정고점까지는 충분히 뚫고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첫 번째로는 여기 부분 먼저 12만원, 12만원, 13만원대는 먼저 뚫고 지나가줘야지 14만원 그리고 20만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은 종목 분석도 한번 도와드릴게요. 일단은 현재 시가총액은 8조 2097억원이고요. 현재 11만 5,500원입니다. 그리고 종목 분석 한번 봐드리면 수치가 살짝 과대평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저는 충분히 이 정도 수치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퍼는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해서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매출액을 한번 볼게요. 2019년 대비 2020년에 흑자전환은 당연히 했고요. 흑자전환 했고 더 많이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원래는 좀 더 적었어요. 근데 12월 달에 발주가 거의 2조 가까이 되면서 한 번에 2019년보다 2020년에 더 많은 매출액을 기록하고 영업이익도 더 많은 매출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부분 보시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코로나인데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주기적으로 발주가 이어지는 걸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총계도 한번 볼게요. 자산총계 부채비율 한번 보겠습니다. 부채비율도 거의 49% 정도 된 자산총계에 비해서 돼 보이는 걸로 돼서 안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70%에서 80% 넘어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거는 이제 살짝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것도 이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이게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있다면 밑에 보시면 배당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없다는 게 참 아쉽다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있으면 요게 있었으면 그래도 좀 곡점에 예전에 뭐 2,3년 3,4년 전에 고점에 물리신 분들 어느 정도 20만원대 15만원 15만원 이상 때 물리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느 정도 좀 버틸만 한데 요게 없다는 게 좀 아쉽고요. ROE 부분도 보시면 더 좋은 수치를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매출액이나 이제 자본 재무제표는 엄청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어쨌든 간에 상승이 나오려면 한국조선해양은 수주밖에는 없어요. 지금은 현재로서는 수주밖에 없는데 또 차트가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여기서도 똑같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고 급등했다 다시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또 계속 계단식으로 우상향하면서 박스권 유지해주면서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정고점은 충분히 13만원 이상 충분히 가지 않을까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수주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수주를 한다면 계속 우상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떨어진 이유는 무역업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막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기대감 하락 때문에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다시 이제 기대감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도 제가 꾸준하게 방송을 좀 도와드릴 거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날 답글을 제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한국조선해양 방송 도와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이 밑에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클릭을 하세요. 클릭하시면은 여기 라이브 라이브에 보시면은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누르시면은 밑으로 이제 상단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려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1월 4일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1월 4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소장님이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소장님이 매일 이제 3종목 정도씩 항상 추천을 해주세요. 그래서 당일 9시부터 장 시작 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요런 이제 다우지수나 이제 나스닥 미국 주가 지수 이렇게 설명을 항상 해드리고요. 그래서 실시간 이렇게 댓글로 항상 이렇게 쪽지를 채팅을 남겨드립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오늘 주식시장은 오전 9시간인 10시부터 진행입니다.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 여기 10시부터 디지털 옵틱 현디가 1100원 기준 매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10시 1분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10시 2분 상신 EDP 요런 식으로 추천이 나갑니다. 그래서 금일 추천주 세종목 추천하여 세종목 보유 중입니다. 뭐 요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나와요. 실시간으로 나오고 요런 것도 잘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 초단타로 진행되는 것이고 이걸 매일 하는 이유는 김용재 소장 어떠한 종목으로 매일 초단타를 하는지 보고 연구해보라는 의미가 큰 것이지 이걸 통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무리하게 따라가서 돈을 벌으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차트 어디 자리가 좋은지 그래서 왜 추천이 나갔는지 요런 내용들이 한꺼번에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실시간 이제 채팅으로 추천 매수과 1100원 제시해 드렸고 2.84% 상승했습니다. 요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손절이나 아니면 익절은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옵틱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수익 축하드린다.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상신 1입 비약가 10시 1분에 추천 나갔죠. 그래서 추천 매수과 15100원 제시해 드렸고 추천 매수과 대비 4.28%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여기도 한번 보시면 항상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 항상 나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 상승 코스닥 하락 뭐 요런 것도 항상 체크해 주니까 어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저희 요번에 1월 달부터 이제 새로 2021년이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도 어떤 부분이 좀 많이 오를지 어 공부하시라고 요런 식으로도 어 김용재 소장님께서 남겨 드립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내려보시고 이제 궁금하신 거나 뭐 아니면은 단계간에 좀 수익을 많이 보고 싶다. 아니면은 이제 좀 많이 물려가지고 어 그 종목이 많이 이제 계좌도 파란불이다. 요러신 분들 좀 빨리 보고 싶거나 아니면은 단계간에 수익 좀 많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요쪽으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뭐 그 문의를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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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ett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